요가와 명상을 하는 이동환 안녕하세요. 요가와 명상을 하는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요가와 마음취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가가 몸만 다룬다고 하면 마음취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요가는 마음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몸을 다룸으로써 마음에 어디까지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요가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 근육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근육은 뼈에 붙어있는 골격근은 대뇌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수의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례로 제가 제 자신한테 한쪽 팔을 올려 내려 명령을 하고 그에 따라서 팔을 올렸다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과 같은 내장근육은 대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일례로 제가 심장 보고 너 박동을 멈춰! 한다고 멈추질 않죠.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율신경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획해서 실행에 움직일 수 있는 표면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마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마음 10층에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감정적 응어리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부터 술을 안 마셔야지 마음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술병에 입을 갖다 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표면의식에서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저 마음의 심층에서는 나를 놔주지 않고 끌고 가는 습관의 덩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마음의 심층에 가라앉아 있기에 잠재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 마음 나도 몰라서 무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표면의식과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 다 우리는 마음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이겠죠. 외적 대상을 바라볼 때 즉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감각정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처음 표면의식에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눈이 시각 대상과 접촉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귀가 청각 대상과 접촉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단적으로 표현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각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감정이 촉발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게 될 때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판단은 상황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분석과 판단은 선언된 경험 없이는 다시 말해서 저장된 기억이 없이는 작동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선언된 경험 저장된 기억의 정보 축축이 된 것이 바로 마음의 심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심층이 말씀드렸던 대로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를 보면 1차적으로 감각정보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2차적인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갈망하거나 혐오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감정의 응어리를 지속하게 됩니다. 더욱 증폭시키기도 하죠.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애고를 인도 사람들은 산스크립트어로 아함 까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아함은 나라는 말이고 까로는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갈망하고 혐오하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적 차원에 우리가 갈망하고 혐오하는 이런 감정적 응어리가 쌓이게 될 때에는 결국은 나라고 하는 애고가 작동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상징과 이미지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인데요. 종교적 배경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리스도나 붓다 아니면 성자들이나 스승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풍경이나 연꽃 같은 자연의 모습이나 어떤 기하학적 형태를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어떤 빛깔이나 색을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소리까지 듣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이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희열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마음이 집중되기 시작해서 내면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악몽을 꾸듯이 원치 않는 장면이나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도 결국은 수많은 정보들이 이미지 형태로 말씀드렸던 무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떠오르는 것이 대부분이죠. 어떤 경우에는 상징이나 이미지는 없이 감정만 뜨는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갑갑하게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은 지금의 나한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겪었던 문제들은 한 번 이해해주면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버려요. 날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런 장면도 없는데 감정이 떠요. 이게 뭐지 온 일도 알 수 없는데 그것도 지켜보다 보면 또 사라져요. 그런데 정본작 문제가 되는 것은 회피하려고 의식의 회전변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회피할 수도 없고 지어낼 수도 없어요. 그때는 마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마주 보냐면 몸에 일어나는 감각과 함께 지켜보기 시작하면 그 응어리들이 표면으로 떠서는 사라지고 떠서는 사라지고 이것도 마치 양파꽃질처럼 한꺼풀 벗겨지면서 점점 농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감정 상태에 빠지지 않고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감각을 지켜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감각이 감각이 무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이 가지는 대표적인 생리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숨을 쉰다는 것이죠. 응이하고 태어나서 숨이 터진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까지 우리 인간은 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현상 하나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몸 어딘가에 육체적인 촉각적인 감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현상을 명상의 주제로 삼곤 합니다. 호흡을 지켜보거나 몸에 일어나는 감각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에 있는 감각을 지켜보다 보면 내가 어떤 인상이 마음의 심층에 쌓일 때 그 감각이 씨앗으로 함께 들어와서 쌓였다가 이 내 마음의 펼칭에 다시 떠오를 때에는 열매처럼 감각이 함께 떠오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되었든 생각이 되었든 우리가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그 생각과 감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거나 더욱더 증폭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감정상태에 빠지지 않고 생각이 끌려다니지 않고 지켜보는 방법이 그와 수반돼서 일어나는 감각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몸 어딘가에 후끈거리거나 떨림이 느껴진다면 그 감각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감각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그와 함께 일어났던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저는 기억의 저장고를 청소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비워내는 쓰레기와 함께 기억도 함께 날아가버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 않고 헝클어졌던 기억을 차곡차곡 정리를 해놓게 되면 기억이 사라지진 않았어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악순환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됩니다.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었어 하고 사실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표면의식은 스위치업 의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더운 여름날 모기 한 마리가 웨잉 하고 날아다니다가 잠자고 있는 사람의 뺨을 물어뜨리면 되뇌가 판단하기 전에 감각적으로 싫다 하고 손으로 뺨을 때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무의식은 24시간 쉼 없이 감각에 대해서 끼어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 세계를 들어갈 때 관찰을 하다가 말았다가 하다가 말았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심층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려면 몸에 일어나는 감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한꺼풀 한꺼풀 마음의 머리들이 벗겨질 때 저 심층에 정말로 문제되는 것들이 건드려지는 시점이 나타납니다. 그건 언제 폭발을 할지 이성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 마치 폭풍이 치는 것처럼 풍랑을 만난 돛담배처럼 이리저리 휩쓸리고 흔들리게 되게 되는데 그때에도 그 격한 풍랑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은 감각을 통해서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웠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감정이나 생각에 빠지지 말고 감각을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가와 마음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짐도 깊은 마음의 치위를 위해서는 명상 수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상 중에 마주치는 불편함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안감을 주는 생각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도록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을 지지하거나 돌보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아니면 자연의 풍광을 찍은 사진을 보면서 자신이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느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